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수, 음수, 정수, 유리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0이 아닌 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5.5와 같은 수를 양수라고 합니다. 양수는 부호를 생략해서 1, 3분의 4, 또 5.5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0이 아닌 수에 음의 부호죠. 마이너스를 붙인 수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5, 또 마이너스 5.2와 같이 이런 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음수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 기억하고 있죠? 자연수, 즉 1, 2, 3등과 같은 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이 양의 정수는 플러스 부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양의 정수는 자연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수, 즉 1, 2, 3등의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는 맞습니다. 음의 정수가 됩니다. 양의 정수, 음의 정수의 0까지 통틀어서 모두 정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리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분자와 분모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 예를 들어서 플러스 5분의 2, 또 플러스 4분의 3과 같은 수를 양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양의 유리수도 양의 정수와 마찬가지로 양의 부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을 음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양의 유리수, 또 0,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자, 마이너스 2는 분모가 1인 분수의 형태, 마이너스 1분의 2로 플러스 1도 플러스 2분의 2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정수는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에 속하게 됩니다. 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수량을 한쪽에는 플러스를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익과 손해, 또 영상과 영하, 지상과 지하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5kg 감소를 마이너스 5kg으로 나타낼 때 이 감소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냈다면 증가는 플러스를 붙여서 나타내므로 3kg 증가는 플러스 3kg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3,000원 이익을 플러스 3,000원으로 나타낼 때 이익을 플러스를 붙여서 나타냈다면 반대로 손해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므로 이 1,000원 손해는 마이너스 1,000원으로 나타냅니다. 플러스 5와 플러스 3,000원과 같이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서 나타내는 수를 양수, 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000원과 같이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는 수를 음수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양의 정수에는 동그라미, 또 음의 정수에는 세모를 표시를 해봅시다. 자, 문제에 여러가지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 기억하시죠?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서 2, 3, 4 등으로 나타나는 수들이죠. 이 자연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 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이 주어진 수에서 양의 정수 한번 찾아볼까요? 이 양의 정수는 자연수인 3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동그라미 표를 하고요. 음의 정수는 자연수인 2에다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2입니다. 세모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수에는 양의 정수, 또 0, 음의 정수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가지 수들이 있네요. 분모, 분자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유리수, 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하죠. 자,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또 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수들을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플러스 5는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10분의 13,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분의 2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4분의 3과 0까지 모두 유리수가 됩니다. 플러스 5와 마이너스 2, 0은 정수이기도 하고 또 유리수이기도 하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 플러스 5, 마이너스 2, 0을 제외한 마이너스 1.3과 4분의 3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양수, 음수, 정수, 유리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수를 분류할 수 있겠죠?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시고요.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